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짧음 갈게요 기절 한 200% 찍을 것 같은데요 250%? 아닌가? 아직 근데 역병 크게 없어요 조졌어 기절 한 120%? 120%는 우리 인간 사냥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보로도 그 정도 집이야 산호초 산호초 와 씨 돌아버리겠네 기벽 정신 나갔다 어? 아 약촌데 아 악마광이 사라지냐 한 마리너 한 마리너 필리 사라져도 악마 기습 메리 굿 해피요? 별 수 없지 절! 그러니까 더딘 손 눌림 없앴어야 되는데 그지 같잖아요 첫 턴에 흠 흠 흠 흠 야 앞에 있는 놈 없애버려야돼 빨리 쟤가 보호받아준다고 중보병을 때려라 좀 아 씨 흠 아 이거 봐 얘 조졌어야 된다니까 미리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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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적 조합 와 대단하다 진짜 넘나 너무 표식은 쟤를 찍어놓고 여기 있는 표식을 때리는가 멈추지마 멈추지마 가지마 나이스 조합 아 1 아 1 아 절 아 놀랄 어 그게 안 어 으 야프라가 나 죽여줄게 보자 이딴 단전을 보자 70% 70% 성년님 나이스 와 우리 성년? 멘탈이? 아니 해안만이면 이물들이 이렇게 나와야지 절 불단 절 나이스 표시 나이스 역시 두개 쩔어 효과 쩔어 야 잠깐만 출혈 저항이 잠깐만 110% 내가 아까 걸린거야? 출혈이? 치명타 띄어라 치명타 띄어라 아니 진표 찍었잖아 여기 내가 찍어놨잖아 여기다가 이거를 네가 때릴게 아니고 아 아 이 게임이 이게 진짜 개카네 이 게임이 이게 진짜 개카네 진짜 이 게임은 정말 노골적으로 개 하아 하아 아 진심 좌같이 만들었다니까 진짜 일부러 엿먹으라고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그 뭐 설명에 써놓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대상은 다른 적들이 더 스트레스를 주려고 1점사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알고 주의라도 하지 이 씨벌 아 짱나 하아 치명타 띄어 오 띄어 하..잠까말라.. 이는 우리의 삶을 넘어간다 저의 골똥풍은 뭔데 안열랐을까? 뭐지 대체? 왜 안열랐을까? 아 크라켄상이구나 굳이 데미 좀 올려야 될까? 하죠 어? 너 여기서 나으냐? 너 안 나온 데가 어디야? 그거부터 말해봐 나는 그거부터 끝까지 야! 진표를 씨발 이러면 왜 찌.. 캠핑 못해요 이거 짧음이라서 캠핑 못해요 쟤나 할 말 없네 아니 씨바 이러면 진짜 이 게임에 진표는 왜 있는건데 아 참을라 그래도 거지 같네 진짜 정말..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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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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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는 멘탈 개박살나도 깰 수 있는 단전인데 왜 이렇게 여기서 떠 아니 캬가 이거 왠지 겁나 기회비용 같잖아요 여기서 떴으니까 이제 다음번에 정말 필요할때 안뜰거같애 지금 안떠도 되는데 정말 짧음이라고 긴거 돌 때 뜨던가 아까처럼 니네 멘탈 개박살나도 깰 수 있는데라고 여기 무슨 홍포를 뭐 베테랑 베테랑 짧음에서 각성 떴다고요? 하지마요 아이고 와 진짜 그지같다 이제 모두 내 힘으로 알았겠지 가자 뭐야 필요없어 왜 여기서 뜨냐 아이고 진짜 죽였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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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점검은 점검은 없을 것이다. 아름다움을 먼저 때려주면 참 고마울텐데 말이야. 다른 세계적인 혐의로 아 게임 소리에 묻혀요 알겠습니다 키웠습니다 키웠어요 솔직히 약간 웅얼웅얼되면서 말해가지고 잘 안 내셨을 거예요 아 끝났어 심지어 각성했는데 쓸데가 없어 이게 챔피언이나 다키스트에서 뜨라고 오 여기서 진짜 하... 미쳐버리겠다 그 와중에 4레벨 됐어 네? 촌충이요? 아... 호통치는 예언자가 누군가 했더니 개구나? 그 눈깔이 들이미는 애 아... 와... 매의 눈이야 와... 와... 찍을까? 이거 찍어놓을까? 셀티도 없는데 아! 잠시만요 고양어 어... 이게 먼저지 몇 개 안 남았는데? 끝 명언 주셨습니다 하...